저 키워드랑 표정이랑 너무 일치해요. 배성우 씨. 자 한번 가시죠. 정상적인 사진은 나오면 안 돼요. 저 표정. 이쪽 보시고. 그리고 살짝 돌아줘야 됩니다. 사진이 지금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 표정입니다. 난시가 있어가지고. 자 배성우 씨. 저거 똑같이. 가시죠. 빅토리아 씨 때문에 이쪽이 안 나오니까. 빅토리아 씨 조금만 뒤쪽으로. 배성우 씨 한 발만 앞으로.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. 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차 감독 고생했어요. 대단합니다. 감독님 진짜 좋으셨겠어요. 바로 현장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네요. 가게들이 알아서 다 해요. 굉장히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. 자 이제 마지막. 원래. 네. 네.